우리 회원사 기업들 소개하는데요. 전화번호 밑에 자막으로 나가죠. 관심 있는 분들 전화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기업들 중에서 제가 엄선해서 추천해드리는 거니까요. 아주 믿을만한 제품들입니다. 네, 김용희 소장 모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가 지금 지지율이 여기저기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조금 언론이든 뭐든 정상적이지는 않으니까 저는 사실 여론조사에 신뢰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오르고 있다는 상황은 우리가 좋은 사인으로 봐야 되는데 추세는 오르고 있다는 거니까요. 이게 제가 왜 이걸 떼왔냐면요. 그냥 일반 여론조사 나누고 김어준이 아, 여론조사 꽃? 이거 김어준이 하는 건데? 네, 네, 네. 김어준이 하는 여론조사 꽃에서 지지율이 40%가 넘었습니다. 아, 이거 얘가 하는데도 40% 넘으면 여기서 플러스 한 10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한 15 정도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게 진짜 2030들을 지난주에 만났는데 테란노에 만났는데 제법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진짜 관심 없어 하는 무리들인데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이렇게 다니고 뭐 당연히 유치를, 그러니까 돈을 끌어올려면 어떻게 받을 수만 있냐. 서로 기브 앤 테이크, 이거를 조율을 잘해서 국격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잘한다라고 평가한다. 여론조사에서 하면 나는 잘한다라고 찍을 거다. 그런 것들을 그 2030의 진짜 입으로 들으면서 그러니까 가짜 2030 말고 이준석의 가짜 입으로 진짜 들으면서 아, 국민들에게 이렇게 외부로 나가시지만 거기서 따오는 것들 그리고 지금 국격 올리고 나라의 뭔가 큰 보탬이 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 국민들이 보고 있다. 이 진정성이 울림으로 분명 올 것이다 했는데 이번 주에 그 울림으로 이 김호준이 조사하는 여론조사 곳에서도 40% 이상을 찍었다. 저는 그래서 저기 보태기 한 15는 해야 진짜다. 15는 더 세네요. 나는 한 10% 못했는데 저보다 더 세시네. 그래서 이제 7주 만에 40%대를 진입을 했는데 이거 보세요. 민주당이 49.2%라니까 여론조사 곳에서는 많이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제가 15% 보태기 하는 게 대충 맞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서울에서 10.9%포인트가 올랐고 30대 11.9%포인트가 올랐어요. 전반적으로 사랑을 확실하게 믿음을 주고 있다. 저 세대가 되게 샤이한 세대거든요. 그 30대가 저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줄이 민주당, 국힘, 양당 격차가 16%포인트에서 9.3%포인트로 확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16%라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됐고 지금도 9.3%도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하여튼 추세는 줄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곳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여론조사 기관인데 저기서도 추세가 올랐다라면 다른 여론조사는 안 봐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라서 제가 이 전 사진을 또 그림을 또 재미있게 그려주셔가지고 두 분 되게 누가 그리신 거예요? 잘 그려주셨죠? 잘 그려네. 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윤석열 대통령의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하셨다. 부산엑스포는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열릴 것이다. 지금 한... 73일간의 세계일주네요. 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미래 세대 그리고 현 지금 세대에 또 선물로 많이 가져오셨고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민주당이 정치 구태타 일으키고 있는 중이고 예산안에 대해서 그들이 완전 거대 의석을 가지고 지금 거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원전 생태계 그러니까 좀 생소해 보이는데 쉽게 얘기해서 문재인이 탈원전한다고 탈원전한다고 온 동네 산 산마다 태환강 패널 하면서 자연 생태계 무너뜨렸죠. 그거 다 중국산 패널이에요. 중국만 배불리는 짓 했죠. 그다음에 우리가 탈원전한다고 잘 가동되는 것도 멈추고 하면서 원전이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이 1위였고 수주로도 1위였는데 이걸 중국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전 생태계라면 그냥 생태계니까 무너뜨린 자연만 우리가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시스템을 바로 복구하겠다는 그 원전 생태계 복구에 대한 비용을 반을 깎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모조리 깐글이 싹 다 영, 제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플랜이 있잖아요. 플랜을 하나로 그냥 두 팔을 자르겠다 이건 거예요. 저게 지금 횡포예요. 그럼.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데 제가 너무 기가 찬 게 여기 서초울의 홍익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지금 현재 원내대표죠. 민생, 지금 예산 복구. 이거는 지금 사람을 우롱하는 건가. 서초 구민이 생각도 못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생을 위한, 진짜 민생을 위한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발목을 잡고 지금 경찰 있잖아요. 경찰. 경찰 치안에 대해서 경찰도 밤이면 수당이 붙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반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밤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밤에 이제 사건이 나도 출동할 경찰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낮에만 사건이 벌어져야 되고 이게 대한민국이 밤에만 아프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고 밤에는 돌아다니면 안 돼요. 이 치안에 빵꾸가 나요. 왜? 민생 예산을 반을 삭감, 경찰은 반을 삭감했죠. 그다음에 저기 검찰은 영어로 싹 다 모조리 삭감했잖아요. 마약 수사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저는 서초 국민으로서 그 현수막을 보면서 기가 찬 거예요. 민생 예산에 대해서 복원하겠다, 복구하겠다. 그런 현수막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 개몽의 대상으로 보고 있나. 글을 읽으면 아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로 보고 있나.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대한민국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걸 자꾸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박사님과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지금 조금만 관심 가지고 하늘 좀 보세요. 현수막 한 번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 보면요. 기가 찹니다. 정말 대통령이 73일간 정말 저 만에 73일 동안 여행 다니라 여행은 괜찮아요. 쉴 수도 있으니까 쉬지도 못하잖아요. 정말 10분 단위로 회의하고 정상들 만나고 경제인들하고 만나고 유치하고 이런 거에 지금 기적적인 일정이더라고요. 일정들 보면요. 살인적인 일정. 상상을 초월하는 일정이야. 그래서 저는 김정숙이고 타지마을에서 혼자 다리 꼬고 사진 찍고 이런 일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요. 정말 이렇게 순방 직진으로 갈 거 욕이 프라하 들렸다가 가는 문재인하고 김정숙 부부 여행 다니는 그런 일정이 아니에요. 초단위로 움직이는 거고 저는 건강이 걱정될 정도인데 글쎄요. 코피도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코피 그냥 이 건강한 분이 코피를 흘렸다 이러면 진짜 살인적이 군용 코피가 아니라 쌍코피예요? 쌍코피구나.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진짜 오늘부터 포털 1일 1대글도 중요하지만 한 해를 한 번 보셔서 현수막.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을 한 번 보시면 아니요.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것들이야말로 다음 해에는 보면 안 되겠다. 대한민국 이런 공회들로부터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재용 삼성. 삼성 이재용도 함께 다니거든요. 지금 감기 투어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구 495바퀴를 돌으셨어요. 부산 엑스포 대역전극을 쓰자. 처음에는 사안에 95바퀴를 돌았어요. 네. 제가 지금 화면에 띄우고 싶은데 지금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제일 마지막 우리 PD님 제일 마지막에 사진 두 장이 있어요. 네. 이거예요. 이 부산 엑스포 대역전극을 쓰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거의 오일머니로 마음을 다 샀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에 윤석열 뛰어들면서 이게 아니네.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거야. 문화가 있어. 감동이 있어. 이게 사람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2위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거의 기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역전극 쓰자. 대통령님도 회장님도 지구 정말 건 500바퀴 이상 돌았어요. 그러니까 몸이 정말 민간과 정말 나라가 똘똘 묻혀서 지금 코리아 원팀으로 대역전극을 이루려고 하는데 곧 발표됩니다. 곧 발표되는데 저는 지금 잘 됐으면 좋은 거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다음 페이지도 보면 이재용 감기 투원하면서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뛰고 있다. 감기 투원.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큰 일.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유는요. 지금 대한민국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의 대한민국에게 이거는 진짜 큰 선물이거든요. 그럼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눈 깜빡했더니 문재인 정권에서 쌓아놓은 빚 때문에 진짜 4천만 원. 눈 깜짝하면 4천만. 눈 깜짝하면 8천만. 계속 빚은 늘어났어요. 그거 줄여주겠다고 지금 이렇게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국민들이 진짜 아셔야 된다. 사우디에게 정말 2위로 올라요. 근소하게.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지지하겠다. 지지했어요. 이게 또 어떤 환기와 어떤 바람 어떤 물꼬를 틀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정말 이 우리가 말한 대반전을 기대를 해보고 있고 되지 않더라도 이거는 승리다. 저는 이거는 승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아셔서 김어준의 여론꽃 거기서도 40% 이상 나왔다. 그러면 뭐 벌창 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요. 김어준이도 손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